국립 경주 박물관은 오늘 박물관 강당에서 6세기 신라 석비를 주제로 신라학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. 이번 학술 대회는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이 분야 정상급 학자 8명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노영필 한국사학연구소 소장은 진흥왕 순수비 제작은 분업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하시모토 시게루 일본여자대학 교수는 신라 사람들도 줄임말을 썼다는 점을 논문을 통해 밝혔습니다.